하늘나라에 반대되는 말 중에 하나는 자격이라고 어떤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까? 그 자격을 갖추면 하늘나라가 보장됩니까? 그 자격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개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까? 만약 자격요건이라고 하나 말해본다면 내가 하느님의 자녀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확실한 것을 원합니다. 이것과 저것을 해놓으면 하늘나라가 보장되길 바랍니다. 나는 통과했다는 도장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 모든 것을 벌써 확실히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손에 잡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믿고 느리게 뒤에서 걸어오고 있는 꼴찌가 첫째가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 눈에 차곡차곡 구원 스펙을 쌓는 것처럼 보이는 첫째는 결국 꼴찌 자리에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분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믿고 하느님께 맡길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